오늘 영상은 지난 4월이었죠.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중에 2023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법을 시행하겠다.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TV의 스티브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에서야 촬영하는 시점 12월 21일 수요일 중요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에게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 유학생 분들이거나 워크 퍼밋 홀더 분들을 구제해주겠다.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제한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제가 추려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유학생 분들 중에 구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중에 한 4년여 정도를 캐나다에서 거주하셨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매가가 50만 불 이하까지만 구매하게끔 허용하겠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1,000불. 50만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워크 퍼밋 홀더 분들 중에 구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여 중에 3년 이상을 캐나다 정부에 대한 인컴택스를 보고하셨던 분들은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예외 조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캐나다 연방정부의 법이었고요. DC 주정부한테는 여전히 20% 외국인 취득세, 추가 취득세가 있죠. 내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오늘 영상 또 유익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거. Alright!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다진마다! Sch Frogs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